안녕하세요. 서울패션위크 홍보대사 류지스입니다.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의 장, 서울패션위가가 9월 3일부터 7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펼쳐집니다. 2025 SS 서울패션위크는 패션쇼, 프레젠테이션, 트레이드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.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서울패션위크와 함께 온 DDP가 10주년을 맞이하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K-컬처의 글로벌 성공과 함께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무대,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서울패션위크 공식 홈페이지, 유튜브, SNS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한국패션의 미래를 저희 뉘지스 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서울패션위크에서 만나요! 어메이징 서울, 어메이징 투머로, DDP!